이게 너가 쓰이대요? 아직이요 지우야 우리 팍봉 집을 이사시켜줘야돼 팍봉이에요? 엄마 넌 팍봉 씨앗을 심어볼까요? 네 이게 뭔지 알아? 네 팍봉 팍봉 응 팍봉 심으러 가자 이거 씨앗을 씻어야 돼 여기 앉아보세요 엄마가 열어줄게요 앉으세요 어머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면 안 보여요 자 갑시다 렛츠 스타트 여기다가 날짜도 적어야겠다 지우야 오늘 며칠이야 지우야? 누나한테 물어보봐봐 원니 원티 타올라이 카크 해봐 지우야 누나 원니 원티 타올라이 카크 엄마 집삼이에요 집삼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우 이름이랑 지우 날짜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네 그게 뭔데요? 저 모자같은데? 저 모자같은데? 모자같아요? 어? 그래서 지우야 봐봐 깍 봐봐 하루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써있는거야 이거 씨앗을 씻으라 그러지 그리고?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는지 3, 4, 5, 6, 10 어떻게 며칠별칠 하는지 이렇게 봐봐 다 크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어 신기하지? 랑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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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씨앗을 씻으러 가자 랑멀렛 씨앗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씨씨씨를 부리고 씨씨 아유유유유 가져오세요 지우가 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씨앗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씻을게요 아니아니야 비누로 닦으면 어떻게 씻어야 씨앗은 그냥 물로만 그렇지요 그렇지요 빡빡빡빡 됐습니다 하나씩 줍는 거야? 다 된 거예요 이제 뚜껑을 닫고 하루를 기다릴 거예요 뽀마 뚜껑을 닫아서 또 나와요? 네? 뚜껑을 닫아서 하루를 기다려야 해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우리? 네 네 선생님 네 뽀마 불안태정 뿌려주세요 그렇지 다? 다 뿌려주세요 씨를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응 씨를 하나씩 응 인정이 왜 그래?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렇지 펼쳐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뚜껑을 닫아놓고 지우가 엄마가 여기 위에 올려놓을게 내일 또 우리 물주자 응 득ku 따분 닦ド 뭉타 worldwide hesmm 열어봐 iem 어때? 뭐야 좋아해어여 좋아요 오 이만큼 자랐어 벌써 하루만에 Opening têm 앤 ă End 이렇게 되는 거야 지효야 이렇게, 이렇게 클 거야 그럼 우리가 팍봉을 잘라서 먹을 수가 있어 좋지? 지효야 씨앗 어떻게 됐어? 그거 가져온 거야? 우와 엄청 많이 자랐다 지효야 3일차인데 지효야 일로와 팍봉 와 팍봉이 지효야 물 좀 주세요 됐어 잘했습니다 팍봉아 내일 봐 그래 팍봉 팍봉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지효야 오늘이 4일차야 어머 우리 너무 커 지금은 먹을 수 없어 조금만 더 커야 해 지효야 지금은 너무 애기야 너무 애기지? 조금 더 커야 해 그렇지 그렇지 햇빛이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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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마당에 갖다 놓자 저쪽에 마당에 갖다 놓자 마당에 응 마당에 지우 나무 옆에다 갖다 놓을까? 네 지우 나무 여기 심은 거 옆에다 갖다 놓을까? 이거 잘 자랐잖아 지우 나무 옆에다 놓자 최소화 지우 나무 옆에다 놓을까? 지우 나무 옆에다 놓은 거에요 자, 지우 나무 옆에다가 놓은 거에요 아름다운 거 같아요 기업은 아까 남은 거에요 아직은 잊지 않았어 Things like, 더 깊은 거에요 양틀에 찍어 도와이와이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박수 딱딱딱딱딱 아이고 잘주네 박수 너무 박고 도와이마그를 익기완껏긴다 지효야 이게 뭐예요? 박봉 박봉이에요? 농팍봉 네? 왜요? 왜요? 지효야 이게 농팍봉이에요? 농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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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큰요 똥 아이번바 이게 농을 수 있어요? 아직이요 지효야 우리 팍봉 집을 이사시켜줘야 돼 이사 완료 아이고 넌 팍봉 좀 돌려요? 떵끼 있나? 아아앙앙앙 아앙앙앙 지효 팍봉 볼 거야? 네 빨리 와봐 진짜 팍봉 많이 컸지? 너무 느려요? 이거 한 5일? 조금 더 커야 될 거 같아 이게 지효야 이 검은 게 없어지면 먹자 자 팍봉 인성아 이리 와봐 인성아 팍봉 해봐 팍봉 맞아 내 팍 내 팍 내 팍 찐찐어 찐찐어 엄마 대기 찐찐어 이렇게 잡아서 잘라봐 지효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한 번만 보여줄게 지효가 해 엄마가 한 번 하면 지효가 그다음으로 해 이렇게 자르는 거 네 엄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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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주세요 여기 오 박봉 다이어 밴 올가닉 러이버센 엄마 이거 박봉 볶았다? 지효가 키운 거잖아 박봉 지효 잘했어요 이따가 저녁에 먹자 어 엄마?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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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랭 해 소스? 팥뽕! 앗 뜨거워! 괜찮아! 맛이 어때? 팥뽕! 맛있어요? 팥뽕! 팥뽕! 이건 뭐야? 돈까스! 맛있어요? 응! 팥뽕!